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ah 네 마음을 손짓도 손짓도 어떤 표정도 소용이 없네 하나도 안 통해 단발병 유발자 얼큰 없이 정연 정연에게 빠지면 출구 없정연 못찾았어 못찾았어 대답은 누가 하나? 아니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저기 뭐야? 하하하하하하 아 카메라가 여기 너무 많아 하하하하하하 마지막에 정연언니 나 죽일 것 같아 근데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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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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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왔어! 내 이상형은 어떤 남자. 연하남. 바이오. 한번 다시 해주세요. 왜요? 안 되셨어요. 그럼 왜.. 아 진짜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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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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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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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 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소 얘기를 한다니 앞에 아른 아른 거리는 잘 생긴 얼굴 장국이 에른 너는 그대 척척한 목소리야 아.. 잘 날라 그래 귀여워 에롱 사나짱 이런 여행이든 반지의 제왕 가을룸이요? 사랑해요 가을룸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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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연 언니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찍었어요 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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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이제 신나게 해볼게요. 괜찮아? 나 밑에 뭐가 있어서 뭐야. 어딜 봐야 될지. 어딜 봐야 될지. 그냥 정영상인가요? 저같이 정영상인가요? 하! 하동헌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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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반 나왔어. 일본 반 나왔어. 일본 반 나왔어. 이시이 시작! 저런 빛에 저런 빛에 전달한 힘을 내 전달할 수 있게 0 5 4 4 2 1 땡! 끝났어요. 이게 무슨. 4 3 2 1 땡! 후에. 안녕하세요. 저는 스물쥔닭 영현입니다. 한 번 먹어봐요. 괜찮지? 괜찮은데? 맛있지?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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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다. 어때요? 조명 언니? 애기 같아. 맛있는데요? 네. 네. 스마일 파요? 오 너무 예쁘네요 진짜. 너무 예뻐요. 아니 참 많이 배워 물었거든요. 아니 이거 뱉었는데 이게 냄새가 안 나요. 잘 먹겠습니다. 딜리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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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라는 만큼 되네. 사진으로 남을 셀카 찍는 비법은 셀카 한 장 찍어주세요. 딜리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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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채영이가 뭔가 조명 그런 거를 되게 잘 하더라고. 호텔 그 조명이 예쁘다고. 호텔. 우리가 오자마자 안 찍으세요. 딜리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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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오하영 오하영? 오하영? 너무 그리는 거 너무 좋아 그래도 정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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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지시는 거예요 지금? 배우지시는 거예요? 배우지세요? 장난 또 누구 괴롭혔어요? 우리 손님이 우리 손님이 짱이야 요 비싸요 야 바닥이 까칠까칠해 아니 그거를 왜 그려 그만 하라고 내가 무슨 빨래 빨래 내가 무슨 빨래 빨래 고객님 가만히 제가 할게요 고객님 가만히 제가 할게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조현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조현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포인트 한번 해주세요 포인트 한번 해주세요 포인트 한번 해주세요 네 정면 우측 우측가 포인트 얘 협찬이어가지고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안 돼! 안 돼! 야 요 놈! 안 돼! 이거 먹을 거 아니야? 이거 먹을 거 아니야? 아 미쳐나 아 미쳐나 나 그냥 하는 줄 알았네 안 무서워요? 무서웠어요 아 미쳐나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적 있었나 나 있어 나 몰라 다 놀라 나 놀라 내 뻔뻔 내 뻔뻔